음 그래서 사과 에센셀 한번 볼 건데 1번 보시면 이제 여기 에키발렁스에서 동등 비교에 대한 문법에 대한 연습문제가 나와있어요 그쵸? aussi, autant, la même, le même을 여기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j'ai acheté 샀어요 robe, 여성, 단수죠 que toi, 너와 같은 드레스 또는 원피스를 샀겠죠 aussi, autant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a même, robe que toi, 너와 같은 걸 샀다 vous avez, 네, 당신들은 또는 너희들은 코를 가지고 있대요 le même, 그쵸? 같은 코를 가지고 있다 franque, franque는 입니다, grand, 큽니다 que, Napoléon, Napoléon만큼 크다가 돼야 되니까 형용사 앞이니까 못 써야 돼요 aussi, 그쵸, aussi grand que Napoléon avant, 예전에는 il n'y avait pas, 없었어요 autant de manquins atypiques 이렇게 비정형적인, 비정형적인 모델들이 이 정도로는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autant de, 명사가 오니까, de가 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j'ai travaillé, 이랬어요 sur ce défilé 이, 패션소나 아니면, parade나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패션소라 보시면 되고 이 패션소에서, 너만큼이나 많이 일했어 이렇게 동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autant을 씁니다, 그쵸? 응, 너만큼 일했다, 라는 뜻이고 내려와서, 부정형용사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chaque 글을 가지고 모든 문장들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성수일치에, 성수일치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je vais regarder tous les profils, 나는 모든 profil을 볼 거야 그 말은 즉, chaque profil을 보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nous allons prendre tous les élèves en photo 우리는 모든 학생들을 사진으로, 사진 속에 찍는다 즉, 모든 학생들을 사진 찍을 것이다, 라는 거니까, 똑같이 chaque, 뭐야, chaque, chaque élèves, 응 소문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chaque élèves 그래서, 각각의 학생들을 사진 찍을 거 다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ous les corps, 모든 몸들은 아름답습니다 chaque corps, chaque corps가 되겠죠, 그쵸? chaque corps 그 다음에, tous, 이거 참고로 동사도 é로 바뀌어야 되고, 그쵸?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성수일치 다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tous les sous-tit, 모든 도플갱어들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은 ou la même taille,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나요? 또는 키가 똑같나요?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chaque sous-tit, chaque sous-tit, à la même taille, 그쵸? 그 다음에, toutes les 백성, 모든 사람들, présente, 지금 와 있는, 그쵸? 존재해 있는, 참석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aurons une photo 사진을 하나 가질 것이다 chaque 백성, présente, 가 되겠죠? chaque 백성, présente, 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와서 보시면은 이제, musclé, taille, peau, critère, 알맞은 곳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medie et mannequin grande grande taille, 그쵸? 큰 사이즈 모델입니다 grande taille, 여성 명사가 얘 밖에 없어요, 그쵸? 아, 얘도 있긴 한데, 큰 피부는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il est court plus long, 약간 체형이 좀, 체형이 좀 있는 거를 우리가 코퓨렁이라고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좀 약간 뚱뚱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et très musclé, 아주 근육이 있어요 아, 여기서는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게 très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형용사나 부사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musclé 밖에 없죠? 그래서 musclé,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체격이 좋고, 근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l pense que ne faut pas imposer de critères de beauté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 me의 기준을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왜 2가 왔어요? 앞에 있는 pas de 때문에 그런 거에요 아, 아마도 des critères였구나 그래서, 부정관사가 이렇게 pas라서 2로 바뀌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에요, 그쵸? dans la mode, 패션 세계에서, 패션에서 il faut aider, 도와줘야 돼요 les gens, 사람들을, 뭐뭐 하도록 à se sentir bien dans leur beau, 해서 se sentir bien dans sa beau, 하면 자신의 피부 속에서 좀 좋게, 편하게 느끼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만족하다, 편하게 느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이 편하도록 아, 나 이렇게 뚱뚱해도 되는구나 또는 이런 상태여도 되는구나, 그쵸? 자기 몸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aider, 명사, 전체 아 써서 동사원형, 동사원형 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도와주다, 됐나요? 내려와서, les trade 계약자에서 성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있는 그 성격 부분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는데 루시, n'est pas du tout stupide, 해서 루시는 전혀 멍청하지가 않아요 elle est très intelligent, 아주 똑똑합니다 intelligent 그 다음에, Tatiana ne m'ont jamais, 절대 거짓말 안 해, ne m'ont jamais elle est toujours honnête 솔직해요 정직해요 honnête 다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Antoine ne va pas changer la vie Antoine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의견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parce qu'il est vraiment déçu, 아주 욕심, 욕심이 아니고 고집불통이거든요 déçu Yann Voyage, Yann은 여행을 합니다 toujours, 항상, seul, 혼자서 Il est un naturel, il est un naturel, indépendant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본성이 독립적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다음 에센시에서 뵙도록 해요